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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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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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유저같이 생긴게 아, 아까는 죄송했... 어? 내 유자네? 야, 유저같이 생기네 뭐 저렇게 이쁜게 다 있냐 갖고 다녀 빛나는 봄날엔 유자해 스킨푸드 스킨푸드 안녕하세요. 리준열입니다. 오늘은 스킨푸드에서 새로 나온 수분크림 유자 수분 C크림 광고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멋진 유준열 배우님과 함께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유자 크림 유자 제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